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. 길이가 4미터입니다. 이제 69의 문제입니다. 길이가 4미터고 외경이 8센티미터고 두께가 1센티미터입니다. 그 다음에 전단 탄생의 수가 40만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고요. 이때 비틀린 모멘트 T를 2톤 F 센티를 가했을 때 최대 응력과 최대 해전가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그러면 공식은 바로 나옵니다. 자 최대 전형에 의해서는 맥스는 IP분의 TRM입니다. 따라서 이 IP를 먼저 구해야 되죠. 따라서 IP는 IX 플러스 IY이니까 2IX입니다. 2 곱하기 64분의 파이 D의 4성 마이너스 D의 4성 은 32분의 파이 8의 4성 마이너스 6의 4성 는 275센티미터는 275센티미터 4성 이 나옵니다. 자 지금 최대 전단 응력에 대해서 했고요. 이제 최대 회전각입니다. 최대 회전각은 두 가지를 구합니다. 첫째, 단위 길이에 대한 회전각 세타와 두 번째, 전체 길이에 대한 회전각. 따라서 세타는 GIPT죠. 40만 5, 2 곱하기 10의 3성은 0.0000181 라디안 퍼센티미터 자, 파이는 세타 L입니다. GIPTL이니까 그대로 40만 275 2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400 0.007272 라디안 퍼센티미터 라디안이죠. 그냥 센티미터 없어지고 자, 그냥 식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최대 전단 응력 그 다음에 최대 회전각을 구하는 공식입니다. 이런식으로 풀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. 2022년 6월 22일 안 배영이었습니다.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.